그리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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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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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행정은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도 들고요. 그것이 저희는 저는 그게 발성 날 때까지는 계속 촛불이 있을 것 같고 집회가 있을 것 같고 저도 그것을 찬양을 줘야 할 것 같고 그냥 이제 정말 국룰을 위한 수입투션을 이 나라가 정말 본인의 것이 맞다.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이 나라가 정말 지포하라! 지포하라! 하지만 주인공 horribly 감사합니다.